자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반갑고 기분좋은 소식을 또다시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웅의 첫번째 정규앨범 I'm Hero의 초동판매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초동판매량이 또 대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첫번째 정규앨범 I'm Hero의 초동판매량이 무려 110만장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엄청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은 기록은 신기록이다. 신기록 대박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역대 초동 솔로 가수 중에서는 1위라는 거예요. 1위. 이렇게 초동판매량은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룹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솔로 가수로서는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020년과 21년 엑소 멤버인 백현이 밀리언셀러지 않습니까? 100만장 이상 판매했는데 초동판매는 백현도 86만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판매량 솔로 가수에서는 전체 역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런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 첫날 판매량이 94만장인가요? 3만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대 전체 가수의 5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5위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같은 초동판매량. 초동판매량은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이에요. 이 초동판매량은 역대 전체의 가수 중에서는 8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명우의 밀리언셀러 인증패를 획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초동판매량 100만장 이상을 기록한 가수는 4팀밖에 없다고 해요. 방탄소년단 그리고 세븐틴 엔시티 드림 그리고 솔로 가수로서는 이명우 이렇게 4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명우의 첫 번째 정규앨범 I'm Hero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솔로 가수로서는 최초 역대 8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JTBC 보도도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 110만장의 기록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기록이 대단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의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는 이 판매를 국내 플러스 해외에서 판매를 한 겁니다.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110만장을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판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10만장을 돌파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만 인기를 따진다면요. 이명웅이 월등하게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의 판매량만 따진다면 아이돌 같은 경우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이 아이돌 가수는 해외 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웅이 국내에서만의 인기를 따진다면 월등하게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결과. 이 신기록이 갖고 있는 대단한 이유가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명웅의 팬덤이 영웅시대는 대부분 국내에 있는 겁니다. 이 영웅시대의 화력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 국내에서만의 가수의 인기를 따진다면 방탄소년단 세븐틴 엔시티 드림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명웅의 솔로 신기록이 대단한 이유다 이렇게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의 초동 판매량이 110만장을 돌파했는데 이래서 밀리언셀러가 됐다. 이제 이명웅은 밀리언셀러 같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이 진짜 영웅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스포츠조선의 보도도 있습니다. 영웅입니다.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110만 2천장이네요. 솔로 가수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결과 때문에 지금 이명웅은요. 각 방송 음악방송에 출연 요청이 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10일인데요. 내일 모레 12일에 엠넷의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키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13일. 12일이 목요일이고 13일에는 KBS2의 뮤직뱅크에 출연키로 했고요. 14일에는 MBC 쇼 음악중심에 출연키로 한 겁니다. 국내 대표적인 음악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군데 출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또 엄청난 시청률을 끌 것 같고요. 또 이명웅의 인기는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콘서트를 보지 못한 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명웅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콘서트가 지금 폭발적인 화제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웅의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인데요. 첫 공연인 고향 공연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엄청 폭발적인 화제를 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콘서트도 다음 주군요. 다음 주가 창원 공연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콘서트 때문에 또 폭발적인 화제와 인기를 끌고요. 이 전규 앨범이 이렇게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서 인기를 끌고 또 방송에 출연함에 따라서 이명웅의 소위 말하는 인기는 또다시 어떻게 더 폭발적으로 변할지 하는 부분도 예상 밖이다. 예상할 수 없는 결과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5월은 히어로의 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5월은 이명웅의 달이다. 이명웅 때문에 뜨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초동 판매량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콘서트와 관련해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콘서트 관람 팬들을 위한 이명웅의 감동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감동적인 선물은 이겁니다. 방석입니다. 방석. 고향 공연의 방석에서 이 의자 위에 이렇게 방석이 하나씩 놓여 있는데요. 아이엠 히어로 콘서트의 타이틀 아이엠 히어로가 이렇게 박혀있는 이 방석이 깔려 있었는데요. 나갈 때 가져갔다는 거예요.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이명웅은 지금 7개 도시에서 지금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가지 색상의 이 방석을 만들어서 이 팬들이 대부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베기지 않도록 의자 위에 놓아놨고요. 이 공연이 끝난 이후에 가져갈 수 있도록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서트도 즐기고 또 이명웅의 선물도 받아와서 콘서트를 갔던 많은 팬들이 고마워하고 즐거워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의 정규앨범 아이엠 히어로의 초동 판매량이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각 방송에 출연 요청이 세도하고 있고요. 콘서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선물을 줬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는 대세 가수 이명웅의 모습입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